여러분 반갑습니다. 킬바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직업정보론 강의, 이론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정보론, 여러분들 상담학심리학 강의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요. 사실 상담학심리학이 범위가 제일 넓고 제일 어렵습니다. 직업정보론은요. 탁 보면 어려워 보여요. 학교 다닐 때 기술과목 같기도 하고 공업과목 같기도 하고 좀 낯설은 용어도 있습니다. 좀 낯선 용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짜증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결해요. 직업정보론 의외로 쉽다. 점수맞기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점수맞기. 왜냐하면 말이죠. 기출 그대로 나오거든요. 특히 이달리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상담학심리학이 보통 25개에서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는 범위가 예를 들면 만약 17개, 18개다 라고 치면 직업정보론은 22개 정도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3개 정도는 공부를 해도 못 마치는 문제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틀리면 되죠. 틀리기라는 표정보다는 그냥 찍으면 돼요. 이 세 문제 갖고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모르는 문제 나오면 당황하는 분은 많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점만 의심은 아니거든요. 60점만 넘으면 돼요. 패치겨도 15개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기출 똑같이 나오는 것만 담만 외워도 60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었는데 22개 정도 정말 재수가 없다. 20개 똑같이 나왔다. 20개만 맞혀도 80점 아니겠습니까? 특히 직업정보론 기출만 담만 외워도 80점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답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기본소를 이렇게 큰 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25개에서 20문제는 똑같이 나온다. 5개는 그냥 찍자, 버리자, 서비스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몇 번 듣다 보면 쉬워집니다. 강의 3번 정도만 들으면요. 기본이론서 3번, 기출 3번, 파이널 1번, 2번 정도 들으면 진짜 아무리 재수 없더라도 8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직업정보에 의해 직업정보는 무엇이냐? 국가, 기업, 개인이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하며 직업별 직무 내용, 직업 전망, 직업별 근로 조건 이런 거에 대한 직업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강의하면 이거 완전히 삑사리 강의입니다. 또 이렇게 강의해서 이런 거 외우면 완전 삑사리예요. 왜? 폐지교에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책이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을 한 거니가 그렇지 이런 걸 외우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강의입니까? 교수님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이 불신지옥이에요. 불신지옥, 불안지옥이에요. 안 나와요. 믿으시고요. 넘어가십시오. 벌써 두 중 다 끝났습니다. 직업정보의 사형 목적,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식전달을 위해서, 비교분석을 위해서, 역할 명을 제공하셨어요. 뭐 그렇겠죠. 시험에 안 나와요. 다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쉽죠? 이런 걸 외우니까 공부가 어렵다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의 사형 목적 이거 꼭 외우세요. 1번 동기부여고, 2번 지식전달, 3번 비교분석, 4번 역할 명 제공, 이거 판서, 여러분 노트에다 정리하시고, 동기유변은 흥미유발 별표 하나 하시고요. 토론자고 별표 두 개 하시고요. 테드 변화 별표 세 개 하시고, 별들에게 물어봐. 더 나온 조사를 위해서 딱 했습니다. 지식전달합니다. 이거 하면 미쳐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 공부하보니, 분들이 아, 직업상단된 시험이 어려워. 뭘 어려워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니까 어렵죠. 다 했습니다. 뭘 외워요. 외울 거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직업정보의 필요성. 직업정보. 뭐 직업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걸 뭘 공부해요. 문제 낼 게 없는데. 직업정보의 필요성. 직업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공부하겠다. 다 했습니다. 한 편쯤 끝났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교수님, 진짜 저렇게 공부해도 돼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술 같지만 다시 한 번 갑니다. 믿음 천국 보신지요? 믿어야 합격입니다.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 타카페에서, 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편씩 다 끝났습니다. 직업정보의 제공 방법. 제공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인쇄물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필름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여러분, 여기서 기점전화 나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인쇄물. 두 번째, 슬라이더. 필름. 오디오, 비디오, 매체. 이거 외우십시오. 이러면 또 미쳐버려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교수님이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나와요. 이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걸 알려드리는 게 강의입니다. 그게 전문가고요. 그게 전문가의 할 일이고. 제가 안내잡니다. 전문가고. 여러분께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홍삼, 액기스, 쭉쭉 빨아드시고 영양이 있게 합격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죠. 인쇄물 하나 나옵니다. 인쇄물. 인쇄물은 당연히 직업정보에 필요하죠. 인쇄물 나눠드리고, 정보를 나눠드리고. 시험에 대한 기능입니다. 다음 중 직업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쇄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인쇄물을 뭘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공해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인쇄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인쇄물을 제공한다. 이거 한 줄 외우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직업정보의 기능 및 역할을 갑니다. 기능. 내담자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내담자를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직업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죠. 상식이죠. 내담자를 도와주려고 직업정보를 제공하죠. 다 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기능.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이거는 브레이필드는 직업상담학에서 특성이론의 학자입니다. 특성이론. 파센스, 윌리엄슨, 브레이필드 다 특성이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상담학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직업정보나 상담학이나 공이 같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직업정보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담학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세 가지 기능. 브레이필드, 한국 이름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뭐라고요? 정재동. 정재동이다. 김재동씨가 아니라, 김재동이 아니라 브레이필드의 한국 이름은 정재동이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정재동. 정재동. 정보제공 기능.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2번 재조정 기능. 잘못된 정보를 3번 동기화 기능이다. 그래서 1차, 2차도 같이 나옵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외 기능.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2차 때는 여기서 내용 대충 뽑아서 글찍이 하면 됩니다. 상담막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갈게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 스타일 알았어요. 아, 이제 시험 보는 스타일 알았어요. 1차는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차가 걱정이네요. 이런 분들 많아요. 2차가 더 쉬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재동 외웠겠다. 일단 초벌로 외웠잖아요. 쓰는 것, 그냥 글짓기 하면 돼요.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아름답게 비비는 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을 돕고, 나는 이걸로 글짓기 할 거야.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얼마나 아쉬워요. 교수님, 나는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 지식을 증가시키고,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갖고 또 글짓기 하면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직업정보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아름답지 않나요?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뭐, 이게 합격이죠. 이런 또 아름다운 핵심 포인트는 실기에서 또 추억 같은 언어의 여러분들 아이디어들을 제가 또 아낌없이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차, 쉽습니다. 1차만 붙어오세요. 다시 갑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의 기능 세 가지 정제도입니다. 1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정부 제공 기능, 2번 재조정 기능, 3번 동기화 기능, 4번 떡볶이 기능 하면 답이 뭐예요? 떡볶이 기능이 아니다. 뭐, 쉽잖아요. 벌써 막 시험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 쉽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정제동, 브레이필드는 영어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 이건 눈으로 이렇게 안면 타당대로, 아, 이게 브레이필드구나.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뭐, B-R-A-Y-F-R-I-E-D, 이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이필드구나, 라고 안면으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집이 아닙니다. 베이커리가 아니라 브레이필드다, 라고 보시고요. 직업정보의 부문별 기능 및 역할,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측면이 있고, 기업 측면이 있고, 뒤에 나오는 건 국가 측면이 있다. 세 가지 측면,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건 노동시장 진입. 노동시장 활성화, 그냥 노동시장 나오면 노동시장입니다. 기업은요, 기업의 인사관리, 안전관리, 인사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 인사관리, 안전관리 나오면 기업. 노동시장, 노동시장 나오면 노동시장. 국가입니다. 국가 측면에서는요, 직업훈련의 기준, 또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직업훈련의 기준을 위해서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인트만. 국가는 직업훈련 기준, 고용정책, 기초자료.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관련된 노동시장 진입이나 활성화. 기업은 인사관리, 안전관리. 포인트만 팍팍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 1차, 2차 공의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1차, 특히 폐지권도 한 문제 나옵니다. 5.5, 부드러워 나옵니다. 간결하게 포인트만 잡으시면요. 병리법인과 공익단체의 경총, 제한군인의, YWCA, 중수역, 협동작, 내한 노인의,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이런 거 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 폐지권도 안 나와요. 이런 거 외우는 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공부 하나만 합니다. 피곤만 하죠. 헛발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용들 겁나 복잡합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서 직업에 필요한 활용화대로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신속하게 제공하며 별표두기, 셰민담 이런 거 다 이미적 기능이고 이거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이거 한강, 이 내용과 한강 마무리하기도 벅찹니다. 보통 다 강의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랑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공부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만큼 너무 쉬워서 교수님, 너무 쉬워서 이거 할 맛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격 고쳐야 돼요. 쉬운 부분만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알아도 내일 가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쉬운 부분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 그게 학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액기스를, 여러분 책 공부를, 책으로 공부하려면 뭐하러 강의 들어요? 책만 보시지. 책 잘 안 보려고 강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보다는 강의를 자주 들으십시오. 왜? 제가 액기스를, 홍삼 액기스를 꼭, 꼭 여러분에게 액기스를 뽑아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간단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기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자극적인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공공직업정보, 민간직업정보, 민간직업정보는 직업소개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때 직업소개소에서 룸사롱 아가씨. 룸사롱 아가씨는 직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요. 국가에서 볼 때는 공공직업정보, 이건 국가에서 관련된 워크넷입니다. 워크넷. 이게 공공입니다. 국가에서는 룸사롱 아가씨, 워크넷에서 룸사롱 아가씨 모집, 이런 거 쓰면 큰일 나요. 담당자 잘립니다, 바로. 그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볼 때, 직업을 기준으로, 직업의 기준을 볼 때 객관성. 즉,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직업이다라고 하고 검증된 직업만 직업으로 인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은, 민간은 안 그래요. 민간은 내가 돈 대는 거, 그냥 내가 룸사롱 아가씨 돈, 수수료 받고 보내주고, 민간 직업 속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업을 자의성, 자의적으로 본다. 그래서 자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객. 자의적으로 직업을 보고요. 국가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직업만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의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의 속성, 특성, 속성은 워크젯은 지속적으로 제공하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민간은 직업 속에서는 필요할 때만 보내준다. 그래서 한시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게 민간입니다. 한시적. 이걸 다른 말로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제한적. 제한적으로 속성이 제한성이 있다. 여기는 지속성이 있다. 제한성, 지속성. 여기는 직업의 구분을 자의적으로 한다. 여기는 직업의 구분을 포괄적,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직업의 구분입니다. 직업의 범위. 여기는요. 여기 나왔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제한적. 필요할 때. 한시적이라는 말이나 제한적이라는 말이나 비슷한 겁니다. 직업의 범위가 한시적, 제한적이다. 하지만 여기는요. 포괄적이에요. 전체 범위를. 전체 범위를 다 포함시켜야 돼요. 포괄적이다. 여러분들 워크젯 보면 워크젯에서는 이 기업 안 돼. 저 기업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이 전체 범위를 다 포함해서 제공해야 되죠. 민간 직업 속에서는 유료입니다. 공공은 무료입니다. 무료.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걸 키워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할수록요. 간결화 시켜야 돼요. 자객체포다. 자객체포. 자의적으로 직업을 구분하고 여기는 객관적으로 직업을 구분한다. 자객. 여기는 직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여기는 직업의 범위를 전체 범위를 포괄한다. 그래서 자객체포 유료 무료 이러면 다 끝납니다. 민간 직업적 자의적 제한적 유료 한시적. 한시적이라는 말이 제한적이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면 민간입니다. 객관적, 전체 범위, 포괄적, 지속적, 무료 나오면 공공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1차 다 맞을 수 있습니다. 5점 먹고 들어갔습니다. 2차에는 민간 직업정부와 공공직업정부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자객체포 유료, 자객체포 무료 쓰면 벌써 또 6점 먹고 들어갑니다. 공부 아주 재미있습니다. 직업정부의 유형별 장단점, 이것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건 보통 가로치기로 나옵니다. 가로에 알맞는 걸 고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치기 응용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를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인쇄물, 앞에 설명드렸죠? 인쇄물은 직업정부의 유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갔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직업정부의 인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여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인쇄물은 A4용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4용지. 시청과 자료는 빔이다, 빔. 빔 써놓은 거. 빔 PP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학생들, 문화해설사분이 팀을 만들어갖고 부여, 낙화, 문화해설을 하러 간다. 이런 거가 관찰입니다. 문화해설사가 팀을 이뤄서 문화유적지를 관찰한다. 문화유적지 관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경험, 직업 체험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어떻게 나오나, 자동차 나오는 거 직업 경험하고 체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 듣는 거, 보고 듣는 거는 수동입니다. 직접 해보는 건 적극입니다. 흐름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 들어갑니다. 인쇄물, A4용지 쌉니다. 비용 저예요. 참여도, A4용지 보는 거니까 수동입니다. 접근성, A4용지 쉽습니다. 용이하죠. 빔, 빔 비쌉니다. 빔 쏘는 거 보기만 한 겁니다. 수동. 접근성, 빔 설치하려면 힘들죠. 제한적이다. 면접, 돈 드는 거 별로 없죠. 접니다. 면접, 적극적으로 해야지. 면접 볼 때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름은 탈락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접근성, 제한적입니다. 면접관도 필요하고 면접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려면 환경을요. 관찰, 부여 낙화함, 관찰하러 간다. 비용 비쌉니다. 1박 2일로. 차도, 관광차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비용 비쌉니다. 그런데 낙화함 보러 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3천군여가 떨어진 낙화함입니다. 한 명씩 떨어지십시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수동입니다. 접근성, 제한적입니다. 여러 가지 팀 꾸리고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광차, 보험 여러 가지 제한적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경험, 직업체험, 기아다노차 갔단 말이에요. 비싸죠. 물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삽이들여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비쌉니다. 비싼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자동차 타보기도 해보고 또 만져도 보고. 접근성은 제한적이죠. 아무거나 못 갑니다. 비싼 돈 내고 허가 맡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면요.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흐름을 잡으면 금방이 됩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이걸 억지로 인생으로는 저 학습 주는 수동. 이거 10시간씩 외우면 뭐요? 자고 나면 하얀 물에만 또 싹 잊어버립니다. 또 외우고 인생물 비용처 이렇게 글자 외우지 마시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흐름을 잡으면 공부 무지하게 무지하게 재미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뭐 1강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시동 걸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강 때 또 재미있는 강의 열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 오 직업정부 정말 재미있는데 이런 자신감과 또 즐거움이 뿜뿜 올라오실 겁니다. 이 얘기만 이 강의만 들어가도 벌써 2, 3문제 맞췄습니다. 만약에 2문제만 맞췄더라도 1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합격입니다. 자 재미있는 시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